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64장에서 66장의 통숙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며 토기장이시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의심을 찬양하며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이사야 2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토기장이를 비유로 들어 화를 내기도 했고 설득도 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와 진흙을 비유로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극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남은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응답해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패혁한 남유다를 향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들어 유대인들이 보금을 떠났으므로 이방인들에게 보금이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보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은 보호하시되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모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음과 같은 곳입니다. 첫째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 곳입니다. 둘째 우는 소리와 부르지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셋째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넷째 수고하여 얻은 것이 헛되지 않고 재난을 당하지 않는 곳입니다. 다섯째 사람들이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람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입니다. 여섯째 회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곳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를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외식하며 드렸는지 구체적으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위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부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음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 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십니다. 라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아이의 출생으로 비유하여 예루살렘이 반드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최후 심판 후 남은 자들이 돌아와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최후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구원받은 이들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194일 이사야 64장 워라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셔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하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의교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하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주의 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업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하여 이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사야 65장 다중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여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오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여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사를 잇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 돼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 돼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 돼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 돼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죽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여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혼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일이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환이 나무의 수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오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미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서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모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에게를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자 나 또한 욕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냐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오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하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오는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 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닿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서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만일이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뒤지고개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미투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안식이래 모든 현륙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현륙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